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! 저는 한국인 약불닭лемente!! 안녕하세요! 오늘은 한국계없이 단묻한 드실때 입니다! 전화하는 뱀에서 뱀으로 가는 곳 너무 맛있어서 한국계산은 젤리 치즈맛 고춧가루 패키지 까딱 치즈볼 치즈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주 잘 어울려 너무 맛있게 먹으러 온다 그리스도 먹어서 정말 너무 맛있는데 라면의 라면이 本当에 좋지 않냐 많이 먹지 않았다 이 라면은 너무 맛있었지만 그냥 라면이 아삭아삭 오미지마 한입 한입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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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닭다리 콜라 치즈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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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